잊혀지는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잊혀지는 시간, 그때가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광야 가운데 고독 속에 신앙이 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됨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 우리 삶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요, 우리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격의 성장이 있습니다. 인격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피자가 본격적으로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피자를 장악했던 것, 그때 피자헛, 아십니까? 프랜차이즈 피자헛.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피자헛이 여러 군데 생기고 잘 되니까 어느 회사에서 음식 사업을 진출한 거예요. 우리도 해보자. 피자헛하고 맞짱 떠보자. 그런데 광고를 내는데 참 기발했어요. 광고를 내는데 피자헛을 이기고 싶잖아요. 그 도전한 업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네 피자만 있는 어떤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광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런 것이 없는 피자를 드셨다면 피자헛 드신 겁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피자헛 드신 겁니다. 들을 기능을 잘 들을지어다. 하여튼 결국은 절묘하게 그 업체를 피자헛 공격하면서 자기를 광고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혹시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용서겠죠. 또 사랑. 그리고 즐거움을 동참할 수 있는 거. 용서가 뭐겠습니까? 우리 용서는 관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품을 수 있는 거. 안희수 사모님 그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신화생활 관용. 윌리엄 바클레이가 관용에 대해서 공의보다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워크레이라면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 관용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야 사람을 얻고요. 용서해야 내 기도가 열립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게 많거든요. 내가 십자가 폈을 때 용서받을 게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용서 안 하면서 내 걸 가지고 간다고요? 그 막혀버려요, 기도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렸다고 뱀 잡으러 갈 겁니까? 그러면 독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뱀에 물렸어도, 상처받았어도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랑과 싸워 세계라는 건 아닙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잘하는 게 신화세가 커지는 거예요. 용서의 흔적이 많습니까? 그 사람 영성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사랑을 얻었습니까? 영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있는 게 지옥이지. 사랑하면 사역도 그렇고요. 모든 게 쉬워지고 재미있어져요. 재미있어집니다. 또한 사랑하면 부분만 보지 않아요. 전체를 보게 되니까 함부로 정주 안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부모님들 안 그래요?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부모님들 그래요. 자녀들이 잠부돼서 경찰서 가면 옛날 드라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애한테 묻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네가 원래 그러려고 한 거 아니지?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친구가 너 속인 거지? 엄마는 전체를 보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해 보이시죠. 시댁도 사랑스러워져요. 동의 잘 안 하시는데. 남편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시댁도 식구들도 좋아해요. 왜요? 남편이 아끼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싫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가 좋고 하나님이 인재가 좋고 십자가 은혜가 좋으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또 세 번째, 인격의 성소. 즐거움에 동참할 줄 아는 거예요. 칭찬할 줄 아는 영성. 최근에 칭찬을 많이 받아봤습니까? 많이 해보셨습니까? 한번 부등호 표시해 보십시오. 칭찬을 줄 수 있는 영성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목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했거든요. 그런 얘기 했어요. 목요기도회가 우리 교회 환우분들, 환우분들, 아프신 분들, 또 환란당한 자들. 중부기도하는 좋은 모임이에요. 너무 귀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10시 반부터 미술화에서 있거든요. 기도모임 끝나면 또 식사도 정말 맛있는 식사를 매주마다 제공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있어야 돼요. 환란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감동이 있죠. 감사하잖아요. 기도받는 입장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즐겁고. 그런데 진짜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갈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다가 응답되고 나니까 갑자기 시기심이 작동을 해. 나는 응답 안 되는데 너만 결국 응답되냐?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새가족부에 있었던 일인데 새가족부 여자 간사님이요. 새가족부에 새신자가 와서 교육받는데 자기보다 한창 어린 여동생인데 배우자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동생이 위해서 배우자 기도 중복기도 많이 했는데 새가족부 간사 언니도 자기도 시집을 못 간 상태인데 새신자를 사랑했잖아요. 새신자 여동생으로 해서 기도했는데 여동생이 덜컥 시집을 가니까 시집 가려고 날짜를 잡으니까 그 언니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 헤어지면 안 되냐고. 아주 마귀 같은 기도. 아주 놀랬대요. 놀래면서 회개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면요. 중복기도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준비까지 가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누구나 해요. 고난당한 자 찾아가는 거 웬만하면 다 합니다. 인격자니까 내 최고의 인격자는요. 그게 응답이 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정말 기쁩니다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오늘 20대에게는 특별히 어떤 영성을 필요하겠습니까? 20대. 우리 광야 가운데 성장해야 되거든요. 인격의 깊이가 있는 20대가 되십시오. 광야는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잊혀진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십시오. 그리고 예배 통해서 내가 깨져야 돼요. 예배 통해서 내가 깨지는 시간 되면 인격이 커지거든요. 무엇을 줘도 안전한 인격.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항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어디 가나 주문받는 거 별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깨지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어딜 가든지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럼 내가 깨지는 게 기쁜 거예요. 어디 가나 1인자 아니어도 돼요. 2인자여도 아니면 배경화면이랄지여도 주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열등감도 없는 거예요. 그게 20대 때 젊은이들에게 갖춰야 됩니다. 모든 세대가 다 갖춰야 될 영신앙 인격입니다. 오늘 세례의원 메시지인데 세례의원 자기 자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10개명에서 10번째 개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입국의 20장 17절 탐내지 말래요. 어떤 경우에도 탐심이나 시기심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10개명은 탐하는 거 불호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탐심 때문에 에덴 동산의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나 재능을 불호하는 거예요. 질투는 그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하는 나쁜 마음이에요. 시기는 이웃의 번쩍에는 세차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질투는 그것에 흠집 생기거나 망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시기는 단순히 생각과 감정이지만 질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욕심이 죽어야 돼요. 저도 지난 금요일날 끝나고 어떤 분이 차로 세로 보았다고 축복기도를 해달래요. 차로 또 하나님이 차로 세로 주셨대요. 가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완전 운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그냥 걸어다니거든요. 아무 사회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세차 봐도 죄송하지만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해드리고 욕심이 없거든요. 저는 대중교통 좋거든요. 조금 편하게 하고 싶으면 택시 타면 되고 신방 갈 때 멀면 지하철을 책 한 권 들고 지하철 타면 되고 재밌거든요.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의 작은 예인데 예수님 안에서 내 욕심이 확실히 죽잖아요. 작아 죽잖아요. 마음껏 축복해줘도 기뻐요. 왜요? 나 욕심 없거든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인격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진짜 예수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주님이 빨리 데려갈 것 같아요. 너무나 착해. 너무나 귀해서. 세례 요한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두 번째 들러리의 기쁨 누리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실은 6개월 차인데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세례 요한 형입니다. 워낙 세례 요한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있는 근처에서 세례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스승한테 가서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제자들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 받습니다.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시기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자기들 마음이 있는 시기심을 스승에게 덤탕이 씌운 거예요. 우리도 인간관계 중 이럴 수 있습니다. 괜히 어디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너 이렇더래. 뭘 어디서 들어요? 지 감정이지. 출처 없이 말하는 건요.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악성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20대 젊은이들 항상 명심하십시오. 출처 없는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출처가 어디니 물어보십시오. 출처를 밝혀도 되는 얘기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밝힐 수 없는 얘기면요. 대개 전하는 자의 감정이 교물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 전하다가 이런 제품할 때 왔습니다. 진짜 하나가 회개할 일입니다. 그 세례 요한 제자들. 자기 스승이 당대 1인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과 자기 스승을 비교하다가 제자들은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문제 아니에요. 대학 아니에요. 스펙 아닙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건 시기심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못 이기면요.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이걸 못 이기면요. 예수님을 50년 믿어도요. 그래서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그 놈의 배할 꼴리는 마음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면 맨날 분쟁 일으키고 예별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내가 깨져야 돼요. 최고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첫날 때 왔을 때 그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가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랑 하나만 붙드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된 거예요. 처음에야 욕심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것저것 다. 마지막에 끝날 때 여러분이랑 얼굴이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루가 되게 원합니다. 남이 잘되는 걸 기뻐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시기심으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이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이 질투심을 이기게 해주세요. 초창기 우리 교회 대만선교 지금이야 너무 성숙됐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대만선교 때 카톡방에다가 각 교회별로 소식을 올리잖아요. 진짜 가관이었어요. 물론 다 잘했는데 성숙되는 과정이었겠죠. 우리 교회 이번에 이거 합니다. 우리 교회 이거 입원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또 누가 카톡을 올려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교회 사역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진 배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거 안 넣어라. 이 교회 이거 안 넣어라. 이제 우리 교회 그런 것을 안 하잖아요. 카톡방도 이제는 진자님들 외에는 물론 몇몇 분들 직분 맡은 분들만 딱 올리고 카톡방 잘 안 올리잖아요. 왜요? 그게 성숙된 거예요. 내 할 일에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올린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 하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원래 행복지수가 1위였습니다. 2011년도에 부탄이 지금 보니까 부탄 인구가 78만 명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 부탄이 2011년도에 행복지수가 1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작은 나라예요.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아닙니다. 97%나 97%가 행복하다고 했어요. 8년 뒤에 조사했어요. 2019년 조사에서 부탄이 95위로 행복지수가 철학했어요. 부탄이 부탄가스 많이 모은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비교오식 때문에.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8년 만에 제일 행복했던 나라가 불행해져 버렸어요. 환경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비교하다 보니까 옆집 오빠가 제일 예쁜 줄 알았더니 송중기가 나오고 그 언니가 제일 좋은 예쁜 자매인 줄 알았더니 아이유가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비교당하니까 갑자기 불행해져 버려요. 우리는 안 그래요?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밤 11시에도 한강 쪽에 길을 걸어도 안전하고 늦은 밤에도 경의서 수길을 걸어도 그놈의 개만 몇 마리 조심하면 안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그냥 헬주선이라고 하고 원망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 취업할 데가 없다고 이게 다 배부르는 고민이에요. 비교상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정장애가 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했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게 있는 게 아닌가? 또 그 생각하다가 지금 내게 준 환경을 집중을 못해요. 더 좋은 게 뭐 없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자기 교회에 설교 잘 들으면 되는데 어디 뭐 더 좋은 데 없나? 더 좋은 데 없나? 있는 교회에 충성하는 거 내가 설교 듣고 설교 들은 그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시골교회는 뭐 설교가 약하니까 불행 그런 거 없어요. 들은 말씀 순종하고 은혜 받고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씀이 잘 들이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교회에 끼욱끼욱거리면요. 그 행복 없습니다. 내게 보내준 그 자리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보내준 그 자리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다 늦어진다고 하잖아요. 결혼도 늦어지고 취업 늦어지고 왜 그러겠습니까? 결정장애 뭐 더 좋은 게 없을까 하고 계속 비교대사를 찾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 보내주시면 부족한 사람이랄지 해도 50점짜리 만나서 100점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조건도 하지가 않으니까 아무 결정도 못하고 딜레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 신화생활 명심하시죠. 세례요한 같이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시계신을 유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꾼도 풀 자격이 없는 자다 라고 딱 선언하잖아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함을 믿는 거예요. 불만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원망 안 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광야로 내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사울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바로 그 능력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 하나면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우리 신화생활 고난담할 때 이거는 언제 끝나나 하고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할까? 나를 뭘 더 성장하기 원하실까? 그걸 묻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면요. 응답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주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내가 어디가 깨질까요? 내가 어떤 집착을 내려놓을까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두 자매가 싸웠다고 합니다. 언니가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내 우유 먹었지? 동생이 그래요. 아니야 나 안 먹었어. 그런데 동생이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언니는 확신했습니다. 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야 우유 맛있었니? 응. 질문 바뀌니까 바로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의 뜻을 붙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통해서 내가 성장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고난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광역길 가운데 배우게 하소서. 그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러리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이 비유를 둡니다. 신랑이 혼인에서 지내는데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데려다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때요? 들러리가 신부 친구 하기도 하고 신부 아버지가 데리고 가지만 그 전에는 신랑 친구가 있습니다. 대개는 친한 친구 세웁니다. 결혼은 자기 친구하고 신부를 친구에게 데려다 주는데 그 혼인 예식이 내 혼인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런 기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혼인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너무 기쁜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누군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내일보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들러리가 될 수 있는 기쁨. 최근에 기쁨을 잃었습니까? 언제 전도해봤습니까? 누가 그래요? 맨날 나는 무기력하다고 힘이 없다고 증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그냥 인사 푹 찡그리고 그냥 앞에 내 천천히 안 생기고 다니고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고 받은 바 은혜를 맨날 내 거 내 거 쓰니까 고여버리고 썩는 거예요. 흐르게 해야 되고 예배의 기도 선교 우리 교회에 3대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순종해야 능력이 많고요. 큰 기쁨이 있고요. 큰 희생해 보시죠. 무기력한 이유는 주를 위해서 내 거 희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희생할 때 무기력을 깹니다. 헌신할 때 무기력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헌신해서 잘 됐을 때 그걸 흐리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뻐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사자만 좋은 건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 회사 직원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회사 잘 되는 거 기뻐하십니까? 그럴 때 직원분들이 사장 그 인간만 좋죠. 우리는 고생해요. 그거 좋은 회사 아니에요. 회사가 잘 될 때 직원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거 내 이웃에게도 잘 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언제나 명심하시죠. 내가 받은 모든 복을 다 흘게 하겠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게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건지는 거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밤새 찾아다가 어깨에 모고 돌아오는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다른 거 짜잔한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큰 기쁨과 큰 염려를 짊어지면 자금연려는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영화 해운대 소개했잖아요. 재난 영화 중에 손꼽을 수 있는 거 해운대. 해운대의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재난이 셌다. 몇 명 죽었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큰 재난 앞에서는 미움과 원망이 사치예요. 미워하던 자도 용서하게 되고 원망하던 사람을 다시 품게 되고 재난 앞에 섰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옥상에서 어떤 아이한테 엄마가 그러잖아요. 재난 앞에 섰을 때 자기 남편 먼저 무시하던 어떤 와이프가 애한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네 아빠라고. 재난 앞에 서니까 아빠 권위 인정하잖아요. 저 사람이 네 아빠라고. 큰 사명 앞에 서보십시오.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 내 고난 진짜 코딱지 같은 거였어요. 사명 위에 달려보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염려 스펙 문제예요? 집 문제예요? 취업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배설물이었어요. 하나 나라에 헌신하면요. 내 가치가 올라가요. 헌신하면 땅의 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배설물 부여잡는 인생 아니에요. 영광에 걸어갈 때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고 올라가는 건 직합만 바뀌는 거예요. 타이틀이 행복 아닙니다. 기능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태도의 클라임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고 우린 어디 가나 썩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빌려서 자기가 흥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다리 인생들 진짜 속된 말로 가랑이 찢어진 인생들 예수님 이름으로 복받고 소원 손짓 꿈꾸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20대 젊은이들 명심하시죠. 20대 젊은이들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는 겁니다. 그때 나머지 모든 건 더하시는 겁니다. 요한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쇠하기 바라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부럽지 않고요. 시기심이 없고요. 세례 요한은 마태봉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디 구석탱이에서 섬겨도 기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그 나자짐을 배워야 돼요. 잊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잊혀졌다 생각할 때 실력을 쌓는 거예요. 국민의힘 시 유재석이요. 10년 가까운 무명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대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자가지는가 김수님의 노래 생각나는데 유재석도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 극도의 긴장감이 생겼대요. 자기의 재능을 100% 발휘하지 못했대요. 피드들이 점점 안 찾았다는 거예요. 유재석이 무명 때 누군가 유재석을 위로하려고 팬 사인회를 마련해 줬는데 한 시간 동안 고작 두 명이 왔대요. 사인받으러. 근데 심지어 사인받으러 온 사람들이 유재석한테 그랬대요. 아저씨 누구세요? 거기 왜 앉아있어요? 수치죠. 군대 갔는데 제대 무렵에 아무도 나를 안 찾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잊혀진 존재 같은 거 왕따 같은 모습들 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참 재밌었어요. 교회 교회에서 혼자 자기 출퇴근 시간 때문에 혼자 식사 가는 분이 있잖아요. 항상 그분은 식사도 혼자 드셨지만 좋은 분이에요. 헌신한 분인데 주로 혼자 드셨어요. 주로 혼자 다니시는 걸 좋아했고 제가 아침밥 드실 때도 혼자 드시니까 제가 같이 밥을 가지고 그분한테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한테 오고 사육자분도 저기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자기한테 오니까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왕따세요? 아니 아래가 지금 격려하려고 앞에 앉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왕따세요? 역시 왕따라 왕따라 알아보는군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홀로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있어도 그 시간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잊혀진 것 같은 시간에 문명의 시간에 내 내공이 탄탄하게 쌓아지는 거예요. 그 책 혼자 있는 시간에 임 저자 사이토 다카시 1960년생입니다. 이분 메이지대학 교수인데 특이한 분이에요. 대입 실패하고 재수했던 19살부터 직장에 들어간 32살까지 거의 혼자였대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너희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럼 나도 너희를 안 알아줄 거야. 괜찮아. 그 마음으로 늘 혼자 공부하고 책 속에서 역사의 유인들과 교제하면서 혼자 실력을 쌓았대요. 우리가 뜻 뭐겠습니까? 20대 젊은일 때 고독의 시간에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에 철회앱에 오는 거예요. 지금 사이토 다카시가 메이지대학 교수가 됐는데 책도 엄청 쓰고 강연과 방송 수련에 바쁘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을 만들었던 것은 혼자 있었던 시간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가 교수로 생활할 때 학생들을 관찰했대요. 학생들의 성적과 학생들의 태도를 연구했는데 강의실에 애들 들어올 때 우르르 들어온 애들도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데 강의실에 우르르 들어온 학생들보다도 혼자 이렇게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있는 애들이 실력이 더 우수화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혼자 조용히 와서 들어서 수업 듣고 하는 애들이 실력이 월등화돼요. 물론 대학교 때 협력도 해야 됩니다. 같이 팀 발표할 때 협력도 하지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공부할 때 문제집도 풀고 책도 읽고 다 결국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혼자 있는 시간을 못 만들어요. 초등부 사육도 하고 청소년 사육도 얘기도 듣다 보면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니까 다 학원을 한두 개 갈 수 있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해야 되는데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학원 학원 하다가 사교육비 확 올라가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혼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홀로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거 우리는 어떤 게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어요? SNS 무엇이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어요? 그 놈의 스마트폰 이거 다 도구예요. 도구 도구에 목을 매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배에서 홀로 서지 못한다면 그 도구가 재앙이겠죠. 여러분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하나님 눈에 띄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붐 받을 자 택할 때 2세의 아이들들이 그 앞에 다 나와왔습니다. 사무엘이 첫째 엘리야부를 보고 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눈에 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야부를 보고 마음이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붐시자가 과연 기름마 빚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기으시되 그의 용마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냐 내가 보는 건 사람 같지 아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본다는 거예요. 중심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와 할련된 사람 손 잘 탄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손이 안 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쓰신 사람은요. 외로운 광약 가운데 오래 감춰놓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주한 요셉을요. 감옥에서 외롭게 하게 했습니다. 저 예전에 기억나요. 조용규 목사님이요. 신유기도 많이 했잖아요. 환자들 병자들 예배 끝날 때마다 신유기도 할 때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나면 오늘은 어떤 분이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용규 목사님이요. 초창기 때 그랬대요 항상. 주님 조용규 목사님 몸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병자들 많이 나왔는데 차긴 이상하게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 기도 끝나고 나면 맨날 이랬대요. 조용규 목사님이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 결국 조용규 목사님 제가 그 질병이 뭔지 까먹었는데 결국 그 질병이 고침받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아팠던 시간이 은혜였대요. 왜냐 조용규 목사님의 초창기 때부터 전 세계를 막 누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교회 상황상 단임 목사님이 딴 데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함을 허락하셔서 그 교회 머물게 하신 거래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됐대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약하게 할 때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망하게 하려고요? 약 올리려고요?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광약계 가운데 주님께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변화될 것을 기도하고 깨질 것을 깨지게 기도하고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글씨 커지잖아요? 그러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참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둘째 딸은 왜 연애에 실패할까라는 그 글을 봤어요. 둘째 딸. 가운데 끼어있는 샌드위치 구조에서 둘째 딸이에요. 위아래 다 있겠죠. 불행한 연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둘째 딸이. 왜냐하면 집착하는 남자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폭력적인 남자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착한 여자가 콤플렉스가 있대요. 이런 고통스러운 연애를 반복하는 둘째 딸. 이유가 뭐냐면 성장기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자기는 둘째 딸이고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대구에서 태어났대요. 엄마는 위로 언니가 있는데 엄마는 자기가 아들일 줄 알았는데 또 딸이니까 자기를 낳고 엄마가 엉엉 울었대요. 며칠 동안. 한 살 위에 언니가 있고 다섯 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언니와 남동생은 돌과 백일 사진이 있는데 자기만 없대요. 중간에 끼어있는. 슬프죠. 설날에 세배하면 항상 어른들이 언니는 언니니까 만 원 주고 동생은 아들이니까 만 원 주고 자기는 오천 원.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나 자신으로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런 심리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관계가 끝날 때가 되어도 이 사람이 떠나면 누가 날 사랑해주나 두려워서 질질 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누구 여기도 비굴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수용받기 전에 들은 음성 마태봉 3장 10지죠. 하늘로부터 소유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의 확신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육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내가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 확신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이 거친 세상 어떻게 이겨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 우리 아버지는 강하시다. 그래야 세상 앞에서 비빌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사랑이 나를 압도하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둘째거든요. 3명제 중에 둘째.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작가분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맘짠했어요. 저도 샌드위치 중간에 낀 구조였는데 형은 형이라고 장남이라고 참 되게 부모님 인정받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동생은 막내니까 많이 좋아하고 제가 많이 소외당했거든요. 저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먼저 저 선택해 주셨어요. 외로웠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간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이 좋은 분이신데 제 안에 보이지 않는 비교식이 있었거든요. 형은 형이니까 동생은 막내니까 그 외로움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계기가 됐습니다. 고독하십니까? 혹시 둘째입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압도합니다. 저도 그래서 집안에 애가 세 명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민지우, 승기, 민승호 딸, 아들, 아들인데 둘째 녀석 보면서 이번에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뭐 들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토요일 되면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의 세 명은 다 친정집에 갑니다. 저를 남겨두고 저 왜 남겨둬요? 저는 사육 준비해야 되니까 친정집 다 서울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옵니다. 택시 타고 갑니다. 택시 타고 가는 길에 있었던 택시 타고 가는 길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있었던 일을 아내가 저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저희 둘째에게 물었대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대개 엄마가 좋다고 하는데 둘째 녀석이 난 아빠가 좋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님이 오! 그럼 엄마는 난 아빠가 좋아!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와! 기사님이 그러더래요. 네 아빠 부럽다야. 그걸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별로 의뢰가 안 된 얘기인데 집안 얘기라서 어찌 됐건 둘째 어찌 됐건 제가 낚심 안 하게 하려고 제가 경험했잖아요. 막 사랑을 부어주니까 아빠가 좋대요. 물론 결국 엄마 찾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을 때 아버지 부르는 순간 예수님 부르는 순간 찾아오시고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낚심하지 마시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강의해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들러리기의 분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고 예배가 뭐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망의 왕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으면 그걸 인정하고 내가 깨지면 어디가나 나는 1등은 아니어도 돼요. 그게 세례의관의 기쁨 들러리기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고독하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섭니다. 자리에 전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